어떤 시글쌤가 들어와 버리는데 아우 SBS 라디오 DJ 1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도 외쳐봅니다 우리는 배성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3월 28일 SBS 라디오센터 안녕하십니까 배성규입니다 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SBS 입사위가 아니고 맡은 프로그램이 라디오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이라고 새벽 5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거를 또.. 그거를 또.. 혹은 비비랑 그때도 같이 했었고 특히 처음으로.. 지난때 생방송을 시작해서 굉장히 부통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없을 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좋은 배성규의 팬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라디오센터에서 만들어주시고 제 인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커리어 중에서 가장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벌써 8년이 돼가지고 10년을 채우고 배성규의 팬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격려기정을 해주신다고 해서 냉큼.. 깨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이 순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